오늘 단계된 입으로 NB 정권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박살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민영화를 강화한다는 것은 자주 국방과 국가의 이익을 팔아서 덕정 재벌에게 특계를 주기 위한 검수가 아닌가 만약 대한항공이 계속하여 한국항공 우주사력의 지부 매각을 백색하고 선동한다면 그리고 매각에 참여한다면 한국항공 우주사력 노동조합은 모든 정장을 다하여 반대팀장을 전개할 것이며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납시 싸우선 방안할 것입니다. 현 정권과 달려오는 많은 사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타혜에 대한 졸속적인 부실 매각 시도를 잠깐 중단해야 합니다. 1강정 지부 매각 부정으로 박살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 부정으로 박살내자! 울렁한 해동깃발 형찬을 그대로 잠시 않아서 민중 전세상에 아뇨다 피는 새 밤에 이 말이다 2천명 조합의 종이와 전조직적 단계를 바탕으로 운렁한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수강과 방법을 다해 부생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항공산업 다중에는 지분배가 중단하라 흑정재범을 갚아주는 밀실배가 철회하라